어 막힘 잠깐만 아까 이.. 이러지마 잘못했어? 제발 제발 아 진짜 그 혀 집어넣어라 아 잠깐만 진짜 제발 살려줘 뭐하는데 마지막 장소 이후였던 것 같거든요 여긴 뭐 엘리엇 루드웨이크 음.. 죄송합니다 제가 너는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는 제게를 고마워 제가 너무 오래 걸렸다 트레인 스테이션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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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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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금 나까지는 되는거 같.. 아 안되네 미안하다 아.. 아 색깔 맞춰서 이렇게 누르라고 엘리엇 엘리엇 어머 아 두더지 잡기 아하핰 왕년에 나랑 같은 동년배들은 다 알거에요 왕년에 두더지 잡기 좀 쳤거든 어 어 아이 괜찮아요 이거 뭐 반응하면 되는거 아니에요? 사운드플레이 사운드플레이 일로 나온다 빨리 나와 왜 늦게 나와 일단 여기 하나 또 사운드플레이 바로 여기 제가 또 프롭나이트로 사운드플레이 지르게 달려.. 어 잠깐만 야 사운드가 한두개가 아닌? 일단 여기 하나 보내고 여기도 하나 보내고 꺼지고 침착해 침착해 여기 나왔어 들어가 예끼 녀석아 숙제나 해 가서 임마 숙제나 하라고 임마 가서 그냥 어 잠깐만 사운드가 세개다 하나 쳐 하나 컷 어 잠깐만 얘 보내고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너무 많아 잠깐만 하나 컷 으악 왕년에 했던 두더지 잡기는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안돼 예끼 녀석아 목숨 걸고 하는 두더지 잡기? 짜릿해 들어가 이 녀석아 안된다 이 녀석아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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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크겠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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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양배추 대가리야 꺼져 어딜 그냥 머리 새파랗기 염색하고 그냥 싸가줘 신 녀석 어디야 너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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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렵다 이거 내놔 이씨 문 열어 뭔가 여기서 이제 슬슬 추격전 같은게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뭐야 재담 미안해 그러지마 아 왜그래 너 1편에서 나한테 두드려 맞았잖아 너 졌잖아 이 자식아 왜 또 나와서 예병 어? 아 다른 친구구나 염색했니? 야 너 염색 염색 염색약 잘 들었다 어우 너 이쁘게 생겼네 내려 듣기 싫으면 에헤 왜그래 장난치지 말고 내려 어 잠깐만 잠깐만 넌 가 넌 가 내려놓고 그렇지 말 잘 듣는데 이 친구 아주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구만 어 이 친구 아주 사회생활 잘하는 괜찮은 친구야 넌 될 놈이다 어 넌 될 놈이야 크게 될 놈이야 이거 고마워 아주 그냥 그 파란색으로 물들인 놈하고는 싹수가 근본이 달라 이거 규칙 설명인가 보네요 스태츄라는 게임이래 불이 꺼지면은 움직일 수 있다 아 불이 켜지면은 움직이지 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 괴물이 따라올거래 잠깐만 불 켜지면 움직이면 안돼 쟤 지금 괴물 이렇게 돌려도 되겠지 화면정도는 돌려도 되잖아 오케이 도망차 썹 으아아아하 하 일로 내려가야 돼 일로 올라가야 돼 쟤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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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하핳 오케이 오 야 온다 뒤에 온다 홀리샛 뒤에 온다 도망차 아 왜이렇게 느려 쟤 썹 야야야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진짜 상대가 너무 빨라 아 빨리 빨리 아우 제발 스탑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하핳 제발 방금 왼쪽이 이지였어 이지로가 이지 맞지? 오케이 오케이 남자는 이지지 상남자특 이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지금 움직이면 안돼 일로 내려온다 자 잠깐만 침착해 당황하지마 침착해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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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멈춰 와 잠깐만 자 이리로 뛰고 이리로 뛰어 스탑 으아하하하하 잠깐 말 지금 점프 요롤롤롤롤롤롤롤롤리 점프 와 진짜 너무 빠른데 한 번에 갈아 한 번에 한 번에 점점 점점 망함 망했다 제발 진짜 망했다 빨리 제발 제발 얼마 안 남았어 제발 도망쳐 스탑! 오케이 텐 텐트? 아 잠깐만 아니 자 자 저 어디 올라가야 돼! 아 이제 꼈어! 스탑! 아 이런식으로 하면 훨씬 빨리 올 수 있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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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하드 가보자 어 막힘! 잠깐만 아까 이.. 이러지마! 잘못했어? 제발! 제발! 아 진짜 그 형 집어넣어! 야! 잠깐만! 진짜 제발! 좀 살려줘! 뭐하는데! 야야야야야야 엄마 아 이러지 마세요 야 야 야 야 잠깐 야 야 야 야 그 낼름거리지 말라고 이거 같은데? 요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 같은데? 제발 됐다 하... 어마 어마어마어마 우어어어... 아아어어어! 아하하! 아하! 아하! 맞음 toll 떨어질 뻔했어! 오케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엤 안 꺼져! 야 이러지마! 야 이러지마라! 야! 오오오오! 오 이렇게 떨어진 그만이야. 바로 이루어가면 그만이야. 다황하지마, 다황하지마. 안 봐도 이리로 나오죠? 아 내가 가는데구나.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. 곧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. 선이 4개가 있네요. 아! 선 밑이 메워야 돼. 빨, 파, 초, 노. 빨, 파, 초, 노. 초록, 노랑. 아 너무 쉬워. 너무 의심. 제가 좀 잘해요. 의심하실 수 있어요. 미리 해본 거 아니냐고.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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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드려가, 못 드려가. 왜 hur? 겁나 뛰어! 들어가네! 문 닫아! 크흐아, Verb! α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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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위에 사악 잡아가지고 그냥 사악 올라가지고 절대 뻗잡고 이게 맞아 근데 아 이건 너무 괴물이 그냥 이 악물고 모른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잠깐만 아 이거 뭔가 또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건가 퍼즐 겁나 많네 아 일로 아 아까 그 금색을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구나 잡고 됐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끼는 거죠 된 건가 나이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아 그만 좀 해라니까 진짜 짜식이 정말 너 혼난다 너 혼난다 어 일로 좀 와 어 일로 오면 그만이야 어 문 닫으면 그만이야 뭐 보지 근데 얘가 이거 불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봐주는 거 같은데 별거 없네요 communication 으하 어쩔 수 로아 어어 저거야 해iska 야 야야야야 잠깐만 으아 으아아 이 재밌게 고 moving 흐 미 으 으아아 으하 으아 아, 아, 롤르륵 가리부깅, unfortunate! 아, 두바이찬! 안 맞아, 목적을 갈 거야, 목적을 갈 거야! 오, 직진! 어, 어? 자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! 이거, 손 삭, 피해지면서, 직진했으면서, 왼쪽, 왼쪽, 우쪽을 탁하고, 앞에 무너지는게 굳이 있고, 바로 왼쪽 낙제는 데를 볼 알고 들어가는 오른쪽의 핫이 붙여주면서 직진해서 앞에 낙제 맞봤고 싹 뒤돌아서 점프해주면서 오른쪽 싹 꺾으면서 아! 들어갔는데 와르르 가리 오른쪽 싹 와르르 가리 오른쪽으로 요오르 저리 와르르 가리 요오르르 저리 직진해가지고 점프! 고첨! 으아악! 째 다 끌어져의악! 야하아악! 그래서 여기도 장마하지 말고 직진 사악 펴주는 다음에 여기서 사악 끌어져주고 여기서 한번 더 사악 왼쪽에서 이렇게 잡고 아아아아아아 아 왜 아미 뒤로 돌아오냐고 저 괴물도 안온다 지금 다 와 해가지고 됐다 아케! 잡았다! 잡았다! 도망자! 드라인드라잇! 으아아아악! 여기서 아래쪽으로 사악 지킬러주면서 오른쪽 이거 딱 내려주고 빨리 내려주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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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요리저리 빨리 뛰고 와래가리 요리저리 와래가리 요리저리 와래가리 요리저리 백스톰 한번 밟아주고 이겼죠 원투만 했겠죠? 지렸죠 이게 바로 피지컬 아아 이거를 한 번에 깨는 나도 참 대단하다 그만 좀 대단해라 내 자신 아 제발 맨 또 오는데! 맨 또 오는데!! 으어워우으으오авливμ 뼈하아아아아아아악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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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잘 가 어 안 들려 안 들려 응 절대 놔줄 생각 없어 어 놔줄 생각 없어 들어가 밤에 오자 예? 안 들려 됐다 그 순간 문 열고 출발할뻔했네 휴 내가 이 기차 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냥 끝 야 이거 풍경 좋다 근데 이상한데? 이렇게 그냥 곱게 보내줄리가 없지 않아요? 왜 불안하지? 뭐라는 거지? 뭐지? 뭐 칭찬하는 건가? 이거 내리라는 건가? 오케이 뭐 왜 그러는데? 오랫동안 갇혀있었다 뭐야? 잠깐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? 아 보내주지 않겠대요? 왜 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그걸? 나가는 건 난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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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일단 잡아 일단 꽉 잡아 일단 일단 잡아 역시 떨어질 수도 있어 오 오 오 오 오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야 왜이래 왜이래 잠깐만 자 왜이러냐 야 스탑 드레인 아 안되는데요 안 멈춰지는걸요 선생님 안 멈춰지는데 빨리 빨리 제발 제발 아 이거 안 멈춰져 제발 죽겠어 됐다 멈췄다 어 내 인생도 멈췄다 어 아니네 어 살았다 깜짝아 깜짝아 어 나도 죽은줄 아 저보고 유능 하나 있어요 아 요렇게 끝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신작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1에 이어서 2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중간에 피지컬이나 내지컬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1,2로 깼기 때문에 아주 파피 말대로 유능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감탄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저고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챕터 3 나오면 또 그때도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자세히 가야될거 앞으로도 재밌게 한번 플레이 타임 챕터 2 감사합니다.